아 너 나 축구 못해서 어제 못해서 재락 안할게요 자 베일 대신에 자 베일 음 이대로 가면 되겠다 어우 상대편 팀 좋아 야 베론 금카 있다 와우 무섭고 자 네일 스쿼드 맡겨주시면 고맙고요 간복친이 어 랭커들이 많이 쓰는 포메이션이네 어 포메이션 좀 바꿨어요 좀 수비가 너무 안 돼 이번엔 지금 수비가 패치되면서 너무 안 좋아져갖고 수비를 좀 강화하는 포메이션으로 어 바꿨습니다 시세 1억 주면 제 생각에도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확실히 어 베론 사기지 근데 이번에 저기 유럽 레전드 유럽 리그 뭐죠 그 이름 걔네들 다 좋더라 어 안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 막상 만나보면 한방씩은 다 있어 확실히 그룹신 그룹신 그룹파 그룹신 그룹파 그룹한 베론 월드레전드 백헨바워 우승 청구사 아 오비다 아 이거 좋았는데 아 오비네 아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공간 해집습니다 공을 타내고 네 지켜주는데요 리스티하는 호날드 아 아 아 아까비 아까비 슈틀리게 커팅 좋았네 자 꺾을 줄 예상하고 있었고 아 아 이번엔 꺾을 줄 알았는데 아 아 너무 빨리 데뷔했다 상대방 머리좋게 이번에 한 박자 늦게 돌아왔네 한번 꺾겠지? 어 꺾고 많이 꺾는 스타일이야 야 이걸 왜 점프를 하니? 에이 드럽다 자 빵꾸 있는 어서와요 와아 와아 베론 이번에 크로스 봤어 와아 앞에 수비도 있었는데 수비 몸 피해서 날아갔어 와아 자 아까 캐시맵 추천인 고마워요 우케케님 와아 야씨 배론 손질나네 다 막힌 에딩이래요 워컬키퍼가 그리 쓸 수가 없어요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목스를 해야됩니다 몰드베스트 이브라인모비치 아이고 패스 잘못 눌렀다 아이고 패스 잘못 눌렀다 나이스 자 이게 드롭바지 자 이게 드롭바지 크흠 어 아니 크로스도 좋아요 왜냐면 지디 쏠라고 지디 옛날 구엔진 스타일 구엔진에서는 어 어 제트디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어 주발을 반대로 놨었죠 저는 이제 제트디를 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거구요 어 베일도 얘는 어 오사 짝발이라 어 반대로 놔둬 오른발로 크로스 올려도 꽤 잘 올립니다 자 와아 와 위험했다 와 위험했다 씨 방금 누구야 이번에도 베론인가 와 씨 불안해서 게임하겠나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짜증나네 슈틀리게다 하하 슈틀리게게가 겁나 웃기다 똑같이 생겼네 골문 구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골 골키퍼가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못막죠 못막아요 저 정도의 어떤 코너로 들어가게 되면은 키퍼는요 손을 못써요 자 점수판이 2대1을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스마일드가 마크맨 상대로 발찌감 보여줍니다 자 이게 드롭바지 흠흠 2입니다 카이저 베켄바워 공료를 이용하면서 공잡하냅니다 차스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월드레스트 크루프 자 빠집니다 아아 아까워 코너킥도 뭐 근데 선수가 좋아야 잘 들어가지 지금입니다 멋진 슛이 나옵니다 인터셉트 베이 슛 월드레전드 파직 프란드 베켄바워 자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역시 많이 꺾죠 꺾을 줄 알고 있었어 아아 캠벨 아우 캠벨 뺏을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킬 열어줄 수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죽는데요 그 후 더 꺾겠지 아우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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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너킥으로 그대로 갚아줬다 자 코너킥으로 받은거 자 코너킥으로 복수하기 이럴때 기분 짱이지 팀평 같은거는 팀평가는 방송국에 가시면 어 링크있거든요 링크 보시고 팀평가 맡기시면 돼요 어 긴장하니까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럽지 어 아다줄 동료가 있는데 큰일났다 위험한데 자 계속 껐겠지 껐고 한번 더 껐고 아 아깝다 자 걸렸어 걸렸어 아 오비네 아 오비네 자 초점가 지글차게 감사하고 땡큐 어 야 이건 위험하다 위험하다 또 껐겠지 자 이번에는 안껍네 어 나이스컷 나이스컷 자 미치겠다 어 골키포까지 올랐어 상대방 골키포까지 자 나이스 자 드록바 역시 두껄 좋죠 빵카드록바도 잘 쓰면 좋대니까 어 긴장돼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다음 준비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박문성 챕터 발송 어 어 엔터 위에 있는 대가로 버튼 누르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여리원 코너키 검색하시면 어 코너키 그 숫자 늘리는 법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어 한국인은 저격 준비됐나 어 저격한다며 자 마이콩 한번 쓸게요 어 마이콩 쓰고 포그바 죽었으니까 어 아 포그바 죽었네 또 죽었네 아 아 그럼 에시양 씁시다 에시양 괜찮네 뭐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상대편은 월배팀이네 월배팀에 벨캄프 그 다음에 블랑 아 월크레이야? 어 과연 저격할 수 있을까? 어 조심해라 형 회이크 한번 쓴다 전설 월크레이 달고 네 피콜로님 어 이거 부캐요 부캐 본캐는 어 전설에 찍었고 부캐 6억짜리 팀으로 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아 드롭아 늦었어 아 아 드롭파가 빨리 들어갔으면 되게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드롭파가 늦게 들어갔어요 아 아 아 드롭파 아 호날두 이걸 못 잡았어 스읍 자 자 하루밤 추구님 어서오세요 어 예측했고 아 이카 아 웹 여윽 자 왼발을 왜 오른쪽에 놓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ZD 자 왼발을 이 슛을 위해서 왼발을 오른쪽에 놓는 겁니다 ZD를 쏘기 위해서 자 여령의 게임 플레이 영상은 유튜브에 또 다시 다 올립니다 리플레이가 저도 보고 싶지만 안 나오면 어? 오우 야 개 위험했어 자 여령 강좌에 있는 1,2,3였죠 방금은 아! 나이스 자 좋았죠 탑백 들어오려면 탑위도 다시 해야지 어 나 좋았고 드록바가 이렇게 좋아 물론 이제 호날드도 느끼는 했지만 아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월드베스트 크루프파 자 아직 영리한 플레이로 따돌립니다 아 이거 굉장한 기행기네요 네 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이터셋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아 크로스 아 저 다비도 루이스인가? 다리 진짜 기네 어 이 폼에 여리형 포메이션 검색하면 유튜브에 있고요 전술까지 올려놨습니다 아 불랑 진짜 세네 드록바 클라이면 클라이가 낫지 않는가? 아니 오늘 스케줄 안 했어요 오늘 스케줄 조금 힘들어서 스케줄 안 하려고 아직 스케줄 하나도 안 했어요 강화는 그렇게 요즘 안 돼갖고 좀 아 아깝다 자 요즘 스케줄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좀 자 좋아좋아 스메 제자님이 뭐 해달라고 그랬었지? 강화였나? 되게 며칠 전부터 해달라 했던 것 같은데 자 좋았죠? 자 규턱 좋았고 아 또 불랑이네 아 밀러 오카 도전? 아 네 물로 오카는 합시다 자 지면은 물로 오카 갈게요 물로 오카 갔다가 지면은 이어서 가자 아아아아아아 불랑 좋죠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또 불랑에 걸렸어 아아 짜증나 진짜 뭐 마블이 안되네 찬스 대 골을 못 넣으면 안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스테미너가 상대편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어우 잘 잘랐어 아이 똥패스 자 10시에 다시 와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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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오겠죠 어 자 커팅 좋았고 크리티아노 후발두 크리티아노 후발두 크리티아노 후발두 크리티아노 후발두 크리티아노 후발두 크리티아노 후발두 와 와 또 불황이야 자 심판 풀어 나이스 자 컴퓨터가 오랜만에 한 대 팔렸네 자 컴퓨터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 자 오랜만에 컴퓨터가 팔렸어 이름을 얘기할 뻔했네 자 오늘 컴퓨터 구매하신 분 방에 있나요 유튜브 시청자인가 자 여름이 34만원 PC 그동안 엄청 안 팔렸었는데요 열흘 동안 한 대도 안 팔린 적이 없었는데 아 오늘 오랜만에 또 팔렸네 아 마이콩 죽었다 자 마이콩 바테리가 없죠 자 이럴 때는 마이콩 바꿔주고 자 포시마도 죽었네 수비수를 하나 더 사기면 더 사겠네 뭔가 좀 아쉬움이 남네 어 승급전이네 언제 승급까지 왔지 연승하면 금방금방 올라가는 것 같긴 해 그쵸 아 아 아 아 아 시청자 분들 너무 조용하네 다들 방에 있는 거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야 이거를 야 이거 코너킥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깔끔하게 빼가네 어 야 얘는 좀 잘한다 얘는 뭐 패스웍이 달라 와우 자 인직해놓은 현우님 고마워요 어 아까도 하나 어 가입한 것 같은데 고마워요 땡큐 오우 우웩 끄터가 잘 잡았습니다 강한 슈킹이었는데요 에이 오우 아아 4-2-4-3 어 4-3이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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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지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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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상대표현 선수가 약간 심판같이 생겼네 색깔이 새까매 가지고 가끔 헷갈리네 심판이 왈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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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대편 제트리 엄청 좋아한다 제트리 자 이번에도 제트리 였구요 이니에스타가 예리한 가만차기가 있어서 제트리가 잘 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트리 엄청 노리네 나이스! 자 빠리바게팅이 어서오고 시디슛 자 이번에는 베일로 살짝 멈췄다가 어 가속 붙여서 갔구요 뭐 따로 큐브스턴은 아니었고 그냥 멈췄다가 멈췄다가 이 누르면서 그냥 달렸을 뿐이에요 내가 큐브스턴 할 줄 몰라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시간 맞이합니다 밑으로 내리다가 살짝 멈추면서 어 이 버튼 누르면서 달리기 아 좋았는데 이니에스타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볼 콕바 브록신 브록바 아 경기가 대단하군요 상대선수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가비드비아 다시한번 키스티아는 호날두에게 괜찮은 위치 슈팅기회입니다 자 골을 노립니다 자 슈팅할 듯 자 키퍼의 위치 와 이게 뭐야 와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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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느냐 자빠지면서 와 흠 야 진짜 짱이다 세컨드 볼 멋있었다 대단한것 같아요 저렇게 패스가 계속해서 연결돼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어 이건 뭐 사실 수비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 좋은 수료였네요 아 누군가 공잡은 선수를 막아야됩니다 수비진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전설의 처범근 잘해 잘해 아 시야가 좋아 칭찬하자마자 쉽사네 이게 베일이 저기 화려한 경기가 있었으면 방금 돌았을텐데 스쿼드 오늘은 뭐 지금 별생각이 없어요 공지 그리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공지 상대방 전시즈 전설 어 전설 마크 있었어요? 어 40억 스쿼드 아 잠깐만요 지고 나서 생각해볼게요 지금 아 연승중이라 승급전 끝나고 어 승급전까지는 해야지 일단 어어 어어 그러네 상대편은 어 전시즈 전설이네 이런거 이따라 뛰어 어어어 아이씨 슈팅 좋았는데 수비한테 걸렸어 자 이게 포그가지 어른바 잃 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SE 자 네 됐죠 홀 불렀 충북 자 삼 조 공격적인 퀸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옵션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뛰어뛰어 뛰어뛰어 맨체스터 유나이트 다시한번 공격 진영으로 아 진짜 승질나네 수비 아 2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거 아니고 생각해본다고 했죠 생각해본다고 아 오늘 스케줄은 일단 안받는걸로 합시다 안받는걸로 아이씨 열받네 아 에이씨앙은 헤딩이 좀 딸려서 불안불안한데 자 오바베아 한번 넣고 드롭바 대신에 질라탄으로 한번 마무리 흠 연장전입니다 이제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구력과 체력이 관건입니다 4번군 자비야론소 수비스토로 냅니다 아이 겁나 위험하다 야 어디다 차 큰일났다 큰일났다 안돼 아아 자 로우 로우 커팅 야 로우 멋졌어 네 일단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룹신 그룹바 그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렇지 그렇지 골차 와 이걸 이거를 이거를 이거로 이거를 야 말도안돼 야 이걸 못넣어 이걸 못넣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어 꼭 헤딩 머리에 못맞춘것도 아니고 어 머리에 맞췄는데 그걸 못넣어? 야아 완벽한 연계인데 어 이런게 안들어가면 못하는거지 뭐 아이씨 와아 와아 아까전에도 어 패승승갔으니까 패승승가자 아이씨 자 제발 마지막공격 마지막공격 아아 와아아아 아까비 아 나도 월베 호날두였으면 저거 들어갔는데 아아 이 시간 끊으면 안되는데 시간 끊은데? 아스플리쿠에타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야 무조건 댐벼 시간 다 됐다 아아 아아 아우 아쉽다 한골 베일이 넣네 자 패승승 믿을건 패승승 밖에 없네 자 정타쿠님 고마워요 땡큐 아 오늘 월크레일까지만 딱 가고 내일 전설 찍으면 딱 깔끔한데 씹지가 않네 씹지가 않네 어우 컨디션 좋아 컨디션 좋아 2파는 알 수 없다 아이씨 베일 자 베일말고는 컨디션 좋죠 아 페페 로우랑 에이시앙이랑 한번 자리 바꿔볼게요 쓰읍 아 좀 걱정되는데 어 마이콩이 있구나 저기 에이시앙이 키가 작아서 어 헤딩이 털릴까봐 어 얘 아까 걔 아니야? 아까 그 팀이네 불랑있고 아닌가? 아 아닌가? 아까 그 팀은 참 저기 불랑있고 베르칸프가 있었는데 아 아니구나 졌어요 졌어 하파가 졌어 아 왜이렇게 코가 간지러우냐 밑에 했네 아 아 아까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헷갈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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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계속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튕기서 나가는 공. 자 공 소유해야 될 텐데요.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호날두. 가레스페인. 다시 한번 찬스. 나이스. 자 탁중님. 클럽 가입 환영하고요. 자 이번에 잘 본 호날두의 페이스 조절이 있었죠. 페이스 조절로 한명 제꼈고 빨리 안뛰고 살짝 늦게 뛰면서 야 이거 호날두 좀. 그런건데 왜 피부한테 갔냐. 자 시청자랑 게임은 안하구요. 아 잡았다 뺏겼다. 살짝 공 터치했었는데. 가운데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준베스트 마큐비. 깨내는 골프구방. 가레스페인. 동료가 도어지로 다가옵니다. 강력한 테클 찬스인데요. 두 시도. 와우. 야 잘하네. 아 이 디에이라. 1990이 맞으신 OR 그리 fucking 시도.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자 빠집니다. 깔끔한 테클입니다. 그 흘러가는군요. 그 태도의 광MAが 됩니다. 아 오늘 수비 완전히 철벽입니다. 앙리는 뭐 상대편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앙리가 존재감이 크게는 없네 아직까지는 어 세레몬이 좀 약오르죠 짜증나는거 캬아 이야 진짜 이번에 좋았다 연계 짱이었다 연계 짱 아 이런 맛에 피파하는거지 아 공중치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놀랍다 잘 전진하는데요 슈팅기획 아 키퍼의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아 저걸 잡아내는군요 슈팅기획 나이스 질라탄 자 질라탄 좋았죠 역시 질라탄 클라스가 살아있어 코스만 정확하게 봤습니다 사실 저런 순간에는 좀 세게 찰수도 있는데 아예 뭐 구성반보고 잘 때렸어요 아 아 공중치원에 있는 아 아 아 아 아 와아 진짜 짱이네 와아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하네 공이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피스 한 몸 같은 유기적인 플레이 이게 우연히 나오는게 아니죠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나이스 역시 질라탄 좋구만 질라탄 좋죠 아 게임 게임 셋 게임 셋 자 열이형 상림 어서오시고 상림 저기 뭐야 어 뭐지 돈보는 어플 어 돈보는 어플로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고마워요 돈보는 어플 얼마 벌었어 캐시백으로 감사합니다 쌍님이 많이 돈 벌었더라고 왜냐면 급할 거 없지 천천히 하면 되지 뭐 하고싶은거 다 알아야 돼 자 계란 계란이 어서와요 늑변했나? 어 해피구나 해피 흠 흠 야 좋았어 드록두골 호날두골 피구안골 오버워치는 키보드로 하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첨가 치그찾기 어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2천원 어제 깔아서 2천원 벌었어요? 아 그랬구나 고마워요 2천원 벌어줘서 자 결과자 자 이제 이거 이기면 월크레이 자 이기면 월크레이 흠 아 힘들나 월배 앙리는 그냥 그런거 같아요 잘쓰으면 좋고 그 말에 가요 어 잘가요 그 말 갈게요 그 말 갈게요 그 말 갈게요 어 다행이다 자 호날두가 어 살아있어 다행이야 됐어 됐어 애들 컨디션 다 좋아 다 좋아 베스트 멤버야 자 베스트 멤버죠 아 좋구요 아 드록바를 갈까 질라타민 가니까 아 드록바속도 얼마지 100일 97 똑같네 아 고민이네 드록바로 가자 아 여리형 계란님이 원래 저기 해피였잖아 옛날에 흠 크흠 최근대리는 피파 대리하는거 맞구요 아 긴장돼 자 이기자 자 화이팅 자 추첨까지 저게 업 한번 부탁드리구요 어 자 이기자 이기자 아 전설에 가려면 이겨야돼 이거 지면은 또 가는데 오래 걸린다 네 오늘 경기 돌아갈까 이렇게 상대님 뒤에 관심이 많은 경기 아 아 슛 페이크인데 슛 페이크인데 아 어 캐시백 어플 깐 다음에 추천인만 여리형 눌러주시면 돼요 어 이제 그 어플이 깔리면 깔리면 어 프로그램을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여러분한테 어 캐시를 어 줍니다 오늘 경기는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멋진 경기 어 유명 BJ인들도 많이 하길래 어 저도 같이 했어요 아 아 하 아 다 으 잘하는데? 아, 마무리 패스가 못잡아. 마무리 패스를. 아. 자, 내일 다시 봐요. 자, 들어가시고. 자, 이제 순경에 좀 집중할게요. 아. 아, 마무리도 안 되네. 마무리도. 와. 와. 자, 여리온 팬이 어서오시고. 와, 짱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샤샷하고 있어. 아, 정말 엄청난 점프력인데요. 타이밍까지 완벽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메일로니. 자, 등본은 옆에 있는데요. 크록신 크록파. 기회입니다. 나이스! 흠흠. 자, 나이스. 어, 상대편 채팅 차단해야지. 그냥. 괜히 채팅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다. 게임에만 집중하고 싶다. 아,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 와. 게임에만 꿈을 줍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너킥. 쪼리 에벅스. 골키퍼 멋진 선방. 선반전 끝납니다. 클라이? 클라이 많이 올랐죠 좀 아깝긴 했구나 잘하네 잘해 잘해 패스 성공률이 엄청나네 딱 줘야될 때만 주네 응 어어 와아 야 이거 발리슛 오버헤드킥 들어갔으면 멘붕올뻔했다 아 아 이거 왜 이리 어디다가 해 네 공을 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잘 걸어채기 자 누군가 동점은 선수를 막아야됩니다 수비 지용을 받쳐야되겠습니다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아 나이스 드롭봐 나이스 자 드롭봐 나이스 자 드롭봐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세론 깁슨 자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드롭신 드롭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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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 이걸 또 못넣네 야 이번에 연기 아주 좋았는데 이거 제트 뒤로 쐈어야 되는데 그냥 뒤로 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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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6억 1600짜리 팀으로 열이형 포메이션 열이형 포메이션이고 월크레이까지는 왔죠?